기타 관리하는 법 안녕하세요. 미토리 회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기타 관리하는 법에서 좀 알아볼 텐데요. 기타를 관리를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타를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타를 관리할 때는요. 온도랑 습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는 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부풀어오르고요. 물이 적어지면 이렇게 아래로 휘어져요. 최대한 변형이 없게 만들려면 온도랑 습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도는요. 22도에서 25도가 제일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습도는요. 42%에서 55% 정도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통기타 회사인 테일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러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집 안에 습도는 엄청 높을 거예요. 이거를 없애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에어컨이나 제습기예요. 에어컨 설정 버튼이나 제습기 설정 버튼을 보면 몇 프로를 맞춰준다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타가 있는 방에 습도는 42%에서 55%로 유지가 되겠죠. 장점은 엄청 편한데 단점은 비싸고 전기세도 나가고 그렇겠죠. 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름에 여러분들이 제습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 김 같은 거 보시면 안에 보면 이렇게 먹지 마시오 이러고 하는 실리카 겔이 있죠. 그 실리카 겔을 다이허에서 엄청 많이 팔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군데군데 두시면 습도를 조금 낮출 수가 있겠죠. 대신에 엄청 많아야 돼요. 그 방 안에 모든 습기를 없애려면 엄청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짠! 이런 엄청 무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제 기타의 가방인데요. 하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에서 실리카 겔을 엄청 많이 더 받자 습기가 그렇게 많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를 안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실리카 겔을 엄청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습한 여름철에 습도가 잘 사라지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는 엄청 건조해지겠죠. 이럴 때는 기타에게 Moistializing을 해줘야 돼요. 좀 더 수분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분을 공급해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로 가습기가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요. 그 전에 아까 말했던 제습기랑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비싸고 전기세가 나간다는 단점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가습기를 트실 때 기타의 분무량이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 방에 습기가 수분이 차곡차곡 Moistializing 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댄핏이라는 앤데요. 댄핏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기타에 보시면 사운드홀이 있죠. 여기? 그렇죠? 여기 안에 저 이상한 동그란 걸 안에다가 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습도가 찹니다. Moistializing이 돼요. 저기 주사기 같은 걸 꽂으시면요. 그래서 가습기보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시 또 하드케이스입니다. 자꾸 하드케이스가 왜 나오냐면요. 하드케이스에 보관을 하시면요. 외부의 온도, 습도보다 안에 있는 게 훨씬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하드케이스 안이 제일 좋고요. 겨울에도 하드케이스 안이 좋아요. 그 대신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실리카기를 넣는 거고요. 겨울에는요. 냄비식 같은 Moistializing을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을 안에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잠궈놓으시면 기타가 변형이 오거나 갈라지거나 그럴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싼 기타든 비싼 기타든 관리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하경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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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